본인 팀만의 매력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? 저희가 원래 베이스가 없었는데 이번에 신입된 꿈으로서 베이스가 생겼어요. 그래서 그게 좀.. 네. 아주 귀여운 매력인데요. 저도 밴드부를 해서 알지만 베이스가 생겼다는 건 정말 기쁜 일인 것 같습니다. 네. 베이스 분들이 굉장히 지금 박수를 치고 계시는 것 같네요. 네. 그러면 이제 슬슬 세션이 완료가 됐죠? 세팅이? 네. 그러면 뮤직팀의 무대 지금 만나보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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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람이 부는 소리에 널 지내던 창가에 익숙한 지방구리에 그때 우리가 내 안 앞에 그려지네 어느새 계절에 그 끝에 서 있어도 아직도 자꾸 네가 맘에 날 안아 난 미안해 아직 네 곁에 살아 난 미안해 네가 너무 그리워 무조건 있어 시간도 들지 않아 해설도 이제는 어떤 사람도 하고 싶지 않아 언제부터 할까 네 맘에서 조금씩 내가 없어졌다는 걸 알지 못하고 그럼 너에게 기대했던 게 널 기다렸던 게 내 잘못이지 뭐 그때로 돌아갔다면 내가 아픔을 텐데 그리운 마음이 널 보면 잊혀질까 가슴에 네가 아직 눈물로 남아 Let me out 아직 네 곁에 살아 Let me out 네가 너무 그리워 멈춰있어 시간도 멈춰있어 시간도 들지 않은 햇살도 이제는 어떤 사랑도 하고 싶지 않아 그리워 맘에 맘 시작하는 사람도 걱정마 걱정마 다시는 내 맘에 맘에 좋아지 않아 너에게 다 좋았으니 이제 누군가 내 맘을 채워줄 테니까 그,τί,나 바람이 부는 소리야 그,모습,생각에 나는 나는 그,모습,생각에 이,모습,생각의 ая 나는